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연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갑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불레셋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나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13장 살펴보세요. 13장에 보면 요나단이 불레셋 사람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전쟁을 건 거예요. 먼저 걸은 거예요. 왜 걸었을까요? 아 이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불레셋을 치는 것이 10장에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그로를 잘 보면.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이야기한 진격을 안 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니 일 요건이 불레셋과의 전쟁인데 불레셋이 기부하의 산당에 불레셋의 영문이 있는 상황인데 불레셋의 영문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10장입니다. 영문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기부하의 예배처소가 있는데 불레셋의 수비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 불레셋이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부분을 찾아봐야겠어요. 10장인데요. 10장 7절에 여호와의 크기의 영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뭐냐. 이 징조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영을 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징조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영 받고 그냥 예언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영을 주신 것은 사울에 잠시 잠깐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사사기에 보면 이 영을 받아서 나가서 외세를 물리친 사사들이 많습니다. 이 영이 사울에게 임한 걸로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라라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해라. 이게 NLT, New Life Translation이라는 성경, NLT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After these signs take place, do what must be done. 그러니까는 what must be done.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10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블레셋을 치라라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앉힌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이거를 앉혔기 때문에 사울이 제비 뽑기할 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접근이죠. 저도 사무엘상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견지를 우리 한국에 있는 구약학자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해석이 원문에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NLT 성경을 인용했지만 히브리어 본문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헬라어보다 70인 영은 헬라어 성경이고 히브리 성경이 또 따로 있는데 히브리 성경이 더 중요한데 히브리 성경 원문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는데 사울이 진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왕 뽑는 제비 뽑기 자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인성에 대한 평가. 어제 얘기를 했죠. 사울이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초심이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다고. 하지만 자기 깜냥에 자기 수준의 초심을 계속 유지했다면 하나님이 계속 키웠을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그런데 모자랐던 걸 요나단이 오늘 불레셋을 진격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불레셋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왕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이 시작을 했어요. 스토리 소개가 길었는데 누가 시작했냐. 요나단이 요나단이 시작했어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제사 문제가 나와요. 전쟁이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급하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자꾸 빠져나가.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전쟁을 나가야 돼요. 원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에요. 이거 안 했던 때가 언제예요. 벗개 뺏길 때. 이미 그거에 대해서 반면 교사가 있고 역사에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지 말지 해야 돼. 요나단이 진격을 했지만 이게 FM이에요. 사울이 이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자기가 번지 드려버려요. 이게 사울의 왕권이 뺏기는 사건이 됩니다. 나중에 15장에서도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사울이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기저는 배경은 믿음 문제입니다. 그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사울의 문제는 믿음이 약함이 문제예요. 믿음이 약함은 곧 기다리지 못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3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게 해요. 나누기 해보세요. 몇 나오나.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기록이 있습니까. 꿈꾸고. 야곱이 꿈의 사람 요셉이고. 야곱도 환상 보고. 하나님이 음성 몇 번 들었겠어요. 수백 년 살았잖아요. 나눠봐봐요. 야곱은 수백 년까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그랬고. 그리고 아담도 그랬고.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의 예언과 하나님과 소통한 걸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 나눠봐요. 1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간 건 오래됩니다. 법계 와서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사울이 초반부터 믿음이 약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믿음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약함은 없음만 못해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약함이 사울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나의 믿음 약함을 나누자. 그리고 간구 기도를 나누자. 믿음은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귀에 설립한 지 이제 2년 됐잖아요. 2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노예 가입이 9월이었고 위임이 12월이었으니까 2년이 채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목사로서 그러지 않겠어요. 단임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열심히 있습니까. 다 같이 파이팅.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지. 이건 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교회를 세웠던 것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건 속도전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을 굳건히 함을 원하셨구나.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내일을 맞이해요. 내일을 맞이하면 내 믿음이 또 온전히 설 때도 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약해질 때도 있음을 내가 나를 봐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건 근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원한 건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나누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필사 나눔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